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2편 마지막에서 테스의 인생을 흔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주는 알렉 더버비를 만났는데요. 자, 3편에선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테스 3편 함께 만나보시죠. 테스는 언덕에 내려 트렌트리즈로 가서 체이스버러에서 샤스톤으로 돌아가는 마차를 타려고 멍하니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마차에 오르면서 말대꾸는 했지만 다른 승객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마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해도 그녀는 밖을 내다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잠겨있었다. 승객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마치 꽃다발 같군요. 거기다 6월 초에 장미꽃이 만발하다니. 테스는 모자와 가슴에 장미를 꽂은 자기의 모습과 바구니에 넘칠듯 가득 찬 딸기와 장미꽃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신기하게 보이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 꽃들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머뭇머뭇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자 그녀는 눈치를 보면서 특히 사람 눈에 띄는 모자에 꽂은 꽃을 뽑아 바구니에 넣고는 손수건으로 그 위를 가렸다. 그녀가 다시 생각에 잠겨 아래를 내려다볼 때 가슴에 달고 있던 장미꽃 가시가 그녀의 턱을 찔렀다. 블랙무어 지방에 사는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테스도 환상과 예언적인 미신에 젖어있어서 그녀는 가시에 찔린 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날 그녀가 처음으로 느낀 불길한 예감이었다. 마찬은 샤스톤 마을까지만 가기 때문에 말로트 마을 골짜기까지 가려면 5, 6마일이나 되는 비탈길을 걸어서 내려가야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피곤하면 샤스톤에 있는 아는 여자집에서 자고 오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샤스톤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 눈치챘다. 그렇고 말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잘 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니. 내 생각이 딱 들어맞았단 말이야. 제가 없는 동안에 말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아래위를 훑어보면서 농담쪼로 말했다.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홀딱 반했다더구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편지를 받아봤단다. 그래서 테스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편지가 올만한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했다. 더버빌 부인이 자기가 취미삼아 하는 조그만 양계장 일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구나. 그러나 그런 부탁을 허는 것은 네가 딴 생각을 먹지 않고 그 집에 오도록 허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리고 너를 친척으로서 마지 허게 떠더라. 하지만 전 그 부인을 보지도 못했는걸요.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난 게로구나. 부인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 그 사람이 너를 친척으로 생각하더냐? 그건 알 수 없지만 날 보고 사촌누이라고 불렀어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여보, 그 청년이 얘 보고 사촌누이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를 쓰겠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만 그 일을 잘 해낼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잘할 수 있다는지 모르겠구나. 시골에서 태어나 그런 일로 잘한 네가 못하더니. 시골에서 잘한 사람은 어떤 일꾼보다도 그 일에 대해 더 잘 아는 법이요. 또 그런 일을 시키는 건 네가 미안해 할까봐 시키는 척 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누가 쓴 편지인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있다. 더버빌 부인이 쓴 거더라. 그 편지는 3인칭으로 쓴 것이었는데 테스가 양계장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가씨가 승낙만 한다면 좋은 방도 주고 또 그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보수도 두둑하게 준다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어머, 그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너를 얼싸 안고 입맞춰 줄 것을 바랄 수 있겠니? 테스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라리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 아, 왜냐고요? 그건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저도 그 까닭을 확실히는 몰라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테스는 이웃집에 간단한 일거리를 얻으러 갔다가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다. 그녀는 한철 동안에 가족이 다 같이 돈을 벌어서 말을 장만해야겠다고 늘 마음먹고 있었다. 그녀가 집안에 들어서자 동생 하나가 방 안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떠들고 있었다. 멋쟁이가 왔다 갔어! 어머니는 입을 함지박처럼 벌리고 좋아하면서 숨차게 얘기했다. 더버빌 부인의 아들이 말로트 마을을 지나가는 길에 말을 타고 왔는데 테스가 이를 도와주러 올 것인지 부인이 다짐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지금까지 그 일을 맡아보던 청년이 믿음성이 없어 그만두게 했다는 것도 늘어놓고는 더버빌 도련님은 네가 외모로 보아 착한 아가씨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데 널 네 몸무게만큼이 금덩어리처럼 알고 있더라니까 글쎄 사실은 그 사람이 널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테스는 자기 자신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니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그 청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지 뭐예요. 그 집 사정을 알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어요. 그 사람 아주 잘생겼더라.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던데요. 어쨌든 가거나 말거나 네 마음에 달렸지만 그 사람은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던데. 창가에 앉았던 에이브라함이 쾌활하게 말했다. 맞아. 나도 끼고 있는 거 봤어. 그리고 그 사람이 콧수염을 만질 땐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던걸. 근데 엄마 왜 자꾸만 콧수염을 만지지? 그러자 존 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잠꼬대를 하듯이 말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뽐내고 싶어 그러는 게지.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여보, 테스는 그 집안 사람들이 쉽사리 마음에 들도록 행동했나 봐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저 애는 멍청이임에 틀림없어. 나는 그 애를 보내고 싶진 않아. 내가 직계 후손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지. 생각이 모자라는 부인은 남편을 타일렀다. 아니라우. 그 애를 보내야 해요, 여보. 그 정년은 우리 테스에게 홀딱 반했다우. 그거야 당신도 아시겠지만서도 그는 우리 애를 노이동생이라고 불렀대요. 틀림없이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이해 조상들이 누리던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존 더버필드는 그의 기력이나 건강 이상으로 우쭐대는 성질이 있었으므로 그런 얘기는 그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쥐당원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청년의 생각이었는지 모르지. 또 직계 후손과 혈연을 맺어서 자기 가문을 든든하게 하려고 깊이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저 깜찍한 테스년. 한 번 찾아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게 하다니. 한편 테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뜰에 있는 야생 딸기덩굴 사이를 거닐다가 말의 무덤까지 갔다. 그녀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어머니는 급히 다그쳐 물었다. 얘 어쩔 셈이냐. 그 부인을 만나봤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네가 결심만 한다면 당장 배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쿨루쿨루 기침을 하고 있었다. 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결정해 주세요. 저 때문에 말이 죽었으니까. 다른 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그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건 정말 싫어요. 동생들은 테스가 부유한 친척 집으로 살려가는 것을 말이 죽은 뒤로는 하나의 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망설이며 가기 싫어하자 울기 시작했고 괜히 망설이고 있다고 그녀를 나무라고 괴롭혔다. 누나는 그 집에 안 간대. 귀부인도 안 된대. 이젠 근사한 말도 사긴 글렀고 번쩍번쩍하는 금화도 없어서 갖고 싶은 것도 못 사게 됐어. 누나는 좋은 옷도 입기 싫은가 봐. 어머니도 애들의 장단을 맞췄다. 항상 집안일을 질질 끌어서 별것도 아닌 일을 실지보다 힘들어 보이게 하는 어머니의 태도도 이 논쟁에서는 한 몫을 한 셈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테스는 버티다 못해 드디어 말했다. 그 집에 가겠어요. 참 잘 생각했다. 너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에겐 좋은 기회야. 테스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난 이 기회에 돈을 벌려 가는 거지 별다른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는 이런 시시한 얘길 교구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마세요. 더버필드 부인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지 못했다. 그 청년이 한 말을 속이 후련하도록 떠들어대지 않겠다는 장담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매듭을 지었다. 테스는 그쪽에서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출발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더버빌 부인한테서는 지체 없이 답장이 왔는데 요구를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테스를 맞이하기 위해 이틀 뒤에 짐 마차를 산마루까지 보낼 터이니 채비를 차리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더버필드 부인의 필체는 남자 글씨 같았다. 더버필드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투덜댔다. 태도를 결정하자 테스는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져서 훨씬 편안했다. 과히 힘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다른 말을 사들일 수 있다는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테스는 늘 학교 선생이 되기를 바랐지만 운명의 신은 딴 곳으로 그녀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 정신연령으로 보면 어머니보다 그녀가 높기 때문에 어머니가 품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간절한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모자라는 어머니는 테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사위감을 찾는 데만 골몰했을 정도였다. 테스가 출발하기로 된 아침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먼 동이 트기 직전의 숲은 아직도 고요한데 예언적인 참새 한 마리가 적어도 자기는 시간만은 정확하게 안다는 듯 맑은 소리로 지저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가 마련될 때까지 2층에서 짐을 꾸렸다. 일요일에 입는 외출복까지 잘 개어서 상자에 넣은 다음 집에서 늘 입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집을 가지?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저는 일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해. 처음에 남한테 일꾼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가는데 깨끗이 입는 게 현명한 일이야. 알겠어요. 엄마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모든 것을 어머니한테 맡기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 더버필드 부인은 딸의 고분고분한 태도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니는 먼저 큰 대야를 가져가 테스의 머리를 감겨주었는데 어찌나 꼼꼼하게 하는지 머리를 말리고 빗질을 하니까 다른 때보다 두 배나 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좀 더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아주고 친목해 놀이 때 입던 흰옷을 입혔다. 테스의 풍만한 육체와 탐스러운 머리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게 보여서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녀를 나이찬 처녀로 보이게 했다. 엄마, 내 양말 뒤꿈치에 구멍이 났는데 그런 건 걱정할 것 없다. 양말 구멍이 말을 허진 않을 테니까 나는 처녀 시절에 모자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도 없더라. 귀신이 아니고요. 구두 속을 들여다볼 재간이 있겠니? 어머니는 딸의 아리따운 모습이 흐뭇하여 마치 화가가 화판에서 물러서며 자기 그림을 감상하듯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자기가 낳은 딸의 온몸을 바라보았다. 예, 네 눈으로 네 모습을 보렴. 아주 딴사랑 같구나. 그러나 손거울로는 몸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몸치장할 때 시골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딸의 온몸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큰 거울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부인은 아래층에 있는 남편한테 내려갔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우. 그 청년이 테스를 사랑하지 않군 못 견딜 거유. 그러나 그 청년에 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허지 얻는 게 좋아요. 모처럼 잡은 귀연데 성질이 아주 별난 애니까 그 청년한테 반감을 품을지 모르지 또 마음이 변해서 안 간다고 험은 안 되는 일이니께 일이 잘 되기만 험은 스택푸드 레인에 사는 목사님께 사례를 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 알려주다니 참으로 고마운 분이로군. 그러나 딸의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딸에게 옷을 입힐 때의 설레던 기쁨은 사라지고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자 부인은 딴 마을이 있던 언덕 밑까지만이라도 딸을 배웅하고 싶었다. 테스는 스토크 더버빌레에서 보내는 짐마차를 언덕 위에서 타게 되므로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녀의 짐은 젊은 일꾼을 시켜 밀수레에 실어 내갔다. 어머니가 모자 쓰는 걸 보자 동생들은 저희도 따라가겠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어머니는 누나를 전송하러 거기까지만 갔다 오는 거야. 누나는 이젠 멋쟁이 아저씨한테 시집가서 좋은 옷을 입게 된단다. 어머니, 그따위 소린 왜 자꾸만 아이들한테 하세요? 얘들아, 누나는 부유한 친척 집으로 일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다른 말을 살 수 있단다. 테스는 손뭉치로 목을 막은 듯한 목맨 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존경은 딸의 출발을 축하하는 술이 약간 지나쳐 졸고 있다가 머리를 들면서 말했다. 내 딸아, 잘 가거라. 이 가문의 그림자 같은 귀여운 너를 그 청년이 귀여워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테스야, 그 청년한테 말이야 완전히 몰락했을 망정 어엿하게 남아있는 가문의 자기를 팔 생각도 있다고 전해라. 암 팔고 말고 엄청난 값은 결코 아니라고 말이야. 천 파운드 이하로는 안 판다고 그래라. 존경의 부인께서 소리쳤다. 천 파운드만 주면 판다. 아니야, 그것보다 조금 적어도 팔 테야. 나 같은 건달이 선조의 명예를 지니고 있는 것보다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편이 더 어울릴 거야. 100파운드만 내도 준다고 그래라. 아니다, 다 필요 없다. 50파운드라면 판다고 말해줘. 그렇지, 20파운드. 20파운드면 돼. 그 이하론 어림도 없어. 제기라. 가문의 명예란 역시 명예로운 거니까 말이야. 테스의 눈엔 눈물이 가득 꿰고 말문이 막혀 가슴 속에 있는 말은 한마디도 못한 채 급히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동생들이 그녀의 양쪽에서 하나씩 팔을 잡았고 어머니도 함께 걸었다. 동생들은 마치 굉장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누나를 자꾸만 쳐다봤다. 어머니는 막내 아이를 데리고 테스의 바로 뒤에서 가는데 이들의 모습은 마치 양쪽에는 철없는 시녀들과 뒤에는 순진한 허영의 여신에게 둘러싸여 걷고 있는 성실한 미녀의 그림 같았다. 그들은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산기슬까지 갔다. 테스는 트렌트리지에서 마중오는 마찰을 언덕 위에서 탈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비타를 달리는 말의 피로를 덜기 위해 그곳을 택한 것이었다. 고개 넘어 저쪽엔 샤스톤 마을의 뾰족뾰족 솟은 듯한 집들이 산백을 가르고 있었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언덕 위에는 테스의 총재산을 손수레에 싣고 와서 앉아있는 청년 옆에서 멈췄다. 테스는 가족들에게 황급히 작별인사를 하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짐을 옮겨 실은 마차 쪽으로 테스의 하얀 모습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미쳐 마차에 이르기도 전에 언덕 숲 속에서 또 하나의 마차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모퉁이를 돌아 짐 마차 옆을 지나 깜짝 놀란 듯이 쳐다보는 테스 옆에 가서 멈췄다. 부인은 첫눈에 그 마차가 짐 마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게 장식한 새로 만든 이른마차임을 알 수 있었다. 마차를 모는 사람은 스물두색가량의 시가를 문 청년인데 멋있는 모자에다가 갈색 재킷과 같은색 바지 하얀 목수건에다 빳빳한 칼라 그리고 갈색 승마장갑을 낀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한 보름 전에 테스의 대답을 듣기 위해 온일이 있는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이었다. 더비필드 부인은 어린애같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저 아저씨가 누나의 신랑이 될 사람이야? 하고 막내 아들이 물었다. 한편 모슬린 옷차림을 한 테스 더비필드는 갑자기 나타난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망설이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망설이는 태도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진마차 쪽으로 가고 싶었다. 청년은 마차에서 내리더니 그녀에게 빨리 타라고 재촉하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가족들이 서 있는 언덕 아래로 얼굴을 돌려서 조그맣게 보이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봤다. 아마도 자기가 말을 죽게 했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속히 결정짓도록 작용한 것 같았다. 테스가 갑자기 마차에 오르자 청년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재칙을 휘둘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마차는 느릿느릿한 진마차를 앞지르더니 고개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테스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연극을 보는 것 같던 재미가 없어지자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깨었다. 난 불쌍한 불쌍한 누나가 귀 부인이 데려가지 않길 바랐는데 막내 아이가 말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생각이 전염된 듯 세 아이 모두 차례차례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존 더비필드 부인도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녀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테스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왜 미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 애 헌때는 좋은 기회였는걸요. 그 애가 돌아올 수만 있다문 그 청년이 정말로 마음이 착한 사람인지 또 그 애를 친척으로서 친절하게 대해줄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보내겠어요. 그러니 일쯤은 당신이 벌써 알아봤어야 할 것 아니야. 존경은 졸려서 코맹맹이 소리로 대답했다. 더비필드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를 위로할 구시를 만들려는 버릇이 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애는 똑똑한 가문의 후손이니까 지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올바르게 이용하기만 헌담은 그분들과 잘 어울릴 것이 틀림없어요. 청년이 당장 결혼을 안 하더라도 머지않아 허게 되겠죠. 테스한테 홀딱 반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애의 장점이란 도대체 뭐야? 더버빌 가문의 혈통이요? 당신도 참 나의 처녀 때 같은 그 애 얼굴 말이에요. 테스 테스 옆에 앉은 알렉 더버빌은 테스의 짐을 실은 짐마차를 까마득하게 앞지른 채 관례적인 인사말을 하면서 첫 번째 산비탈로 손살같이 말을 몰았다. 산마루에 다가갈수록 활짝 트인 경치가 그들의 사방에 펼쳐졌다. 뒤쪽엔 그녀가 태어난 마을이 보이고 앞쪽으로는 트렌트리지를 방문했을 때 간단히 들은 일밖에 없는 회색빈 마을이 보였다. 마차가 산마루에 이르자 거의 1마일 길이나 되는 쭉 뻗은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천성이 용감한 편에 속하는 테스지만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는 지나치도록 마차에 겁을 먹고 있었다. 마차가 조금만 심하게 흔들려도 그녀는 금방 불안해 했다. 그래서 그녀는 청년이 마차를 거칠게 모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내리막길은 천천히 몰테지요. 테스는 태어난 척 말했다. 더버빌은 그녀를 한번 쳐다본 다음 앞니로 시가를 질끗 물고 천천히 웃어보였다. 그는 시가을 시가를 두어 빨간 말 대답 대답 그러지 테스 테스처럼 용감하고 굳센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우스운데 난 언제나 전속력으로 내려가거든 용기를 돋구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청년은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아니지 달려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어.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탑도 생각해줘야 하거든 그녀는 괴상한 성미가 있거든. 탑이 누군데요? 이 앞말이지 누구긴 누구야. 나는 이 앞말이 좀 전에 날카로운 눈초리로 돌아보는 걸 눈치챘단 말이야. 아가씨는 그걸 몰랐지. 놀라게 하지 마세요. 테스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놀래주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인간 중에서 이 말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지. 아무도 이 말을 부릴 사람은 없어.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란 말이야.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말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물을만도 하지. 그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 이 말은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말을 사들인 얼마 뒤에 이놈을 다루다가 나도 죽을 뻔했지. 얼마 뒤엔 내가 이 말을 죽일 뻔한 일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 말은 거칠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 이 말 뒤에서 있는 건 항상 위험하지. 그들은 마침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말의 성질이 사나워서 그런지 아니면 청년이 거칠게 몰아서 인지 하여튼 난폭하게 질주하기를 바라는 청년의 기분을 말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암시를 줄 필요도 없었다. 아래로 아래로 마차는 내리 달린다. 속력이 점점 빨라졌다. 바퀴는 빨리 도는 팽이처럼 윙윙 소리를 내었고 좌석은 좌우로 기웃둥하며 마차가 뒤집힐 듯 기울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말의 모습은 마치 물결처럼 솟구쳤다간 내려앉았다. 때로는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뜬 채 면 야드식이나 달리고 바퀴에서 튄돌이 총알같이 길 옆으로 퉁겨지며 말발굽에서 튀는 불꽃은 한낮인데도 마치 부시또를 치는 것처럼 번쩍였다. 가느다란 비탈길은 순식간에 확대되어 눈앞에 닥쳐오고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 양쪽 길 옆 두기 각각 어깨를 스치면서 사라졌다. 바람은 테스의 흰옷 속을 거쳐 살결까지 스며들고 그녀의 머리털은 머리 뒤에서 바람에 나무꼈다. 그녀는 공포를 나타내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도 청년의 팔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팔을 잡아서는 안 돼. 두 사람이 함께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내 허리를 껴안아요. 테스는 그의 허리를 껴안은 채 상기스까지 도착했다. 그녀는 불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무사하게 내려왔으니 다행이에요. 테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침착했기 때문이지. 사실 그래요. 그런데 테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손을 놓을 건 없잖아. 그녀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또 막대기든 도리든 간에 그녀는 무의식 중에 청년을 껴안은 것 뿐이었다. 그녀는 제정신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하고 앉아있었다. 잠시 뒤에 마차는 다음 내리막길에 다다랐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싫어요. 싫어.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만 이 고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 하고 그는 쏘아붙였다. 청년이 고삐를 쥐자 마차는 두 번째 비탈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차가 흔들리는 가운데 얼굴을 그녀에게 돌리고 놀리듯이 짓궂게 말했다. 어여쁜 아가씨 아까처럼 내 허리에 매달려 보시지. 싫어요. 그녀는 청년에게 몸을 대지 않으려고 떨어져 앉으면서 말했다. 테스 그 동백꽃 같은 새빨간 입술에 키스를 허락한다면 달리지 않겠어. 따뜻한 뺨에라도 좋아. 테스는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움츠리면서 좀 더 떨어져 앉았다. 그러나 청년은 또다시 재칙으로 말을 거세게 몰아 그녀의 몸을 더 심하게 흔들리게 했다. 그녀의 큰 눈은 야수같은 청년을 쏘아보면서 절망한 나머지 불을 지졌다. 이렇게 하지 않곤 직성이 풀리지 않나요? 어머니가 테스를 이토록 아름답게 단장해 준 것도 지금에 와서는 한심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딴 딴 방법은 없어 귀여운 테스 아 난 뭐가 뭔지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비참하게 헐떡였다. 그는 고삐를 늦추었고 속도가 느릿해지자 그토록 갈망하던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겨우 자기의 경솔함을 깨달은 듯 옆으로 몸을 피했다. 청년의 양쪽 팔은 고삐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막을 길이 없었다. 빌어먹을 우리들의 목이 부러지든 말든 해보자꾸나 이 여우 같은 계집애야 그렇게 해서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줄 알아? 기분 내키는 대로 정열을 발산 하려던 이 청년은 으르렁 대면서 욕지거리를 하였다. 좋아요 당신이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나도 안 굽히겠어요. 전 당신이 친척으로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살펴줄 줄 알았어요. 뭐 말라 죽은 게 친척이야. 자 가자. 하지만 아무아도 키스 같은 건 하기 싫어요. 굴따란 눈물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울음을 참으려는 그녀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청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테스는 꼼짝도 아는 채 앉아있었고 그래서 더버빌은 의젓하게 뺨에다 승리의 키스를 했다. 키스를 마치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서 청년의 입술이 닿은 뺨을 닦았다.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그녀를 본 청년은 더욱더 욕정이 자극됐다. 존색시 답지 않게 깐깐하군 그래. 테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뺨을 닦은 행위가 그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청년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사실 물리적인 면에서 될 수 있는 한 키스의 흔적을 완전히 씻어버린 것이다. 멜베리 타운의 언덕을 윙그린 부근까지 와서야 비로소 테스는 자기 행동이 청년의 기분을 상하게 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꼼짝 안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후회하는 꼴을 보고 말 테니까. 청년은 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았다. 그는 이어 말하기를 하지만 자진해서 다시 한 번 키스를 허락하고 손수건을 허용하는 따위의 짓을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이지만 말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어머 모자를 짓게 해주세요.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모자가 날아가 땅에 떨어졌으나 마차는 여전히 빨리 달리고 있었다. 청년은 마차를 멈추고 자기가 집어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테스가 먼저 뛰어내려 뒤돌아가서 모자를 집었다. 더버빌은 그녀 쪽으로 돌아보면서 말했다. 아가씨는 모자 벗은 모습이 더 귀엽군 그래. 정말이야. 자, 빨리 와서 타요. 왜 그러고 있어. 그녀는 모자를 다시 머리에 쓰고서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이와 빨간 입술을 보이며 떳떳한 승리의 기쁨에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타지 않겠어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이상 더 이상 타지 않겠어요. 뭐라고? 내 옆에 앉지 않겠단 말이지? 네, 전 걸어가겠어요. 트렌트리지 까진 아직 5, 6마일 가량 더 남았는데. 몇십 마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진마차도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 교활한 계집애야 자 말해. 모자를 떨군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그녀의 책략적인 침묵은 그의 의혹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그래서 그는 테스가 자기를 속인 데 대해서 저주와 온갖 욕설을 생각나는 대로 퍼부었다. 그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그녀 쪽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는 길 옆에 있는 울타리와 마차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도록 말을 몰려 했으나 그녀를 다치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못했다. 마차가 다가올 때 울타리에 기어오른 테스는 힘차게 소리쳤다. 욕지거리를 함부로 내뱉는 걸 창피한 줄 알란 말이에요. 난 당신이 미워 죽겠어요. 신물이 날 지경이란 말이에요.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버리고 말겠어요. 화가 잔뜩 났던 더버빌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에 노여움이 가시고 활짝 웃었다. 나는 그러는 아가씨가 더욱 마음에 들었어. 자 화해합시다. 당신이 싫어하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테니까 꼭 약속을 지키겠어. 마차에 다시 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마차를 몰며 옆에서 따라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마차는 느린 걸음으로 트렌트리지를 향했다. 청년은 테스로 하여금 마차에서 내려 걷게 한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테스는 실제로 그의 말을 믿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테스는 천천히 걸으면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좋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닌 바에야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변덕도 너무 심하고 또 어린애 장난같이 느껴졌다. 보따리를 들고 가서 무슨 낯으로 부모를 대하며 이런 하찮은 이유로 어떻게 가정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깨뜨려 버릴 수가 있으랴. 몇 분 더 가니까 슬로프 저택의 굴뚝이 보이고 그 집 오른쪽에 잘 정돈된 한구석의 테스의 목적지인 양계장과 조그만 집이 보였다. 관리인이기도 하고 모의를 주기도 하며 또 닭의 뒷바라지와 외과의사 노릇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테스가 돌봐야 할 양계장은 사방을 돌담으로 쌓아올린 우란에다 이영을 올린 농가를 그 본체로 삼고 있었다. 양계장이 있는 네모진 마당은 원래 정원으로 쓰던 것인데 지금은 닭들이 밟아 뭉개서 모래만 깔린 땅으로 변해 있었다. 이 집은 담쟁이로 뒤덮였고 이 기생식물 가지에 쌓여 더 크게 보이는 굴뚝은 마치 황폐한 탑 같았다. 이 집은 교회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은 것인데 지금은 닭들을 위해 지은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닭들에게 아래층 방들이 제공돼 있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이 집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고 또 스토크 더버빌이 이사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법적 절차를 거쳐 스토크 더버빌의 소유로 되자 부인은 자기 생각대로 거침없이 그 집을 양계장으로 사용해 버렸다. 그런 행동을 본 전 소유자의 후손들은 일종의 모욕감 같은 것을 느꼈다. 옛날에는 유모가 돌보는 몇십명의 어린애들이 야단법석을 떨던 여러개의 방에서 지금은 깐지 며칠 안되는 병아리들의 모이 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점잖은 지주가 쓰던 의자가 놓여있었던 자리엔 마음들뜬 암탉이 갇힌 조그만 닭장이 놓여있었다. 굴뚝 옆과 한때는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벽난로 앞엔 엎어놓은 꿀벌통이 쌓여있는데 암탉들은 그 통 속에다 알을 낳고 있었다. 옛날 집주인들이 정성껏 삽으로 일구어놓았던 박고랑은 닭들 때문에 형편없이 거칠어져 있었다. 이 농가가 서있는 뜰은 사방이 담으로 둘러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출입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테스는 양계를 하던 집안의 딸다운 재치와 판단으로 한 시간가량 이것저것 손질하고 있는데 흰 모자에 앞치마를 두른 하녀가 들어왔다. 더버빌 마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닭을 가지고 오시랍니다. 라고 말했으나 테스가 집안 사정에 어두운 것을 깨닫고 말을 덧붙였다. 마님은 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을 못 보신답니다. 앞을 못 보신다구요? 뜻밖의 사실을 케어 무를 사이도 없이 하녀가 가르쳐주는 대로 햄버그 종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걸로 두 마리를 골라안고 역시 닭 두 마리를 아는 하녀를 따라 안체로 들어갔다. 안체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으나 안체의 바깥쪽에서는 이 집안의 누군가가 말 못하는 생물에게 정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눈에 띄었다. 예를 들자면 현관에 떨어진 닭 털이라던가 풀밭에 가져다 놓은 조그만 닭장 같은 것들이었다. 아래층 거실에는 이 저택의 소유자이며 여주인이기도 한 여자가 등에 햇살을 받으며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성성한 백발에 육십 안팍으로 보이는 부인은 차양 없는 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시력을 시력을 잃은지 오랜 사람이라든지 날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의 담담한 표정과는 달리 부인의 얼굴은 안타까움과 체념이 엇갈리는 민감한 표정이었다. 털슨은 한 팔에 한 마리씩 닭을 안고 부인 앞으로 걸어갔다. 아 내가 내 닭을 돌봐주려고 온 젊은 색시냐 하고 부인은 처음 드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말했다. 내 닭들을 잘 보살펴주기 바란다. 우리 집 관리인이 그 일엔 네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더구나. 그런데 가져온 닭은 어딨지? 아 오 그래그래 이건 스트럭종이군. 오늘은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마 낯선 사람이 와서 겁이 난 모양이지. 다음 이건 페나종 이놈도 역시 그렇군. 어느거나 조금씩 놀란 것 같은데? 음 그렇지? 그러나 곧 너한테 길이 들 거야. 부인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테스와 한현은 그녀의 손짓에 따라 한 마리씩 차례차례 무릎 위에 갖다 놓았다. 부인은 닭의 불이며 벼시며 목덜비며 날개와 발톱까지도 손으로 더듬어 빈뜸없이 조사했다. 한 번 만져보기만 해도 닭의 상태를 당장 판단했는데 털이 한 개 꺾여졌다든가 처진 것까지도 찾아냈다. 부인은 닭의 발톱을 만져본 다음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얼마나 먹었는지를 판단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손으로 만져서 판단하는 부인의 얼굴은 마치 무언극을 하는 사람처럼 품평할 때마다 표정이 움직였다. 그들이 가져왔던 닭은 지체 없이 닭장으로 되돌아가고 부인이 좋아하는 닭들이 전부 검사를 마칠 때까지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 햄버그종 벤텀종 코친 브라마종 등 수많은 닭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검사하면서도 부인이 닭의 상태를 그릇 판단하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테스는 부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견신내를 생각했다. 더버빌 부인은 주교이고 닭들은 젊은 신도들이며 테스와 한현은 신도를 인솔해온 교구 목사와 부목사로 생각되었다. 검사가 다 끝났을 때 부인은 주름잡힌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움직이더니 테스에게 말했다. 휘파람을 불 줄 아니? 휘파람요 마님. 그래 휘파람으로 노래하는 건 말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골 아가씨들이 하는 것처럼 테스는 휘파람을 불 줄 알았지만 그녀는 점잖은 사람들 앞에선 불지 않았다. 하여간 테스는 휘파람을 불 줄 아는 것은 사실이므로 불 줄 안다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매일 휘파람 부는 것을 연습해 전에 있는 청년은 참 잘 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피리새라는 새가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볼 순 없으니까 노랫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휘파람을 가르쳐줘야겠어. 엘리자베드 세장이 있는 데까지 테스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테스는 내일부터 당장 가르치도록 해요. 며칠 동안 훈련을 안 시켜 배운 것도 잊어버리겠어. 오늘 아침엔 도련님께서 가르쳤답니다. 마님 엘리자베드가 말했다. 흠 그 애가 가르쳤다고? 부인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찌푸려졌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스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부인과의 대면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닭은 모두 닭장에 넣었다. 테스는 저택의 규모를 본 다음부터 이만한 일은 상상했으므로 막상 더버빌 부인을 대면하고서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테스는 친적관계에 대해선 부인에게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눈먼 부인과 아들 사이의 애정이 별로 두텁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지만 이것 역시 테스의 그릇된 판단이었다. 자식의 행시를 괘씸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머니들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더버빌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첫날의 일과가 유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새로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튿날 아침 해가 떴을 때에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가 한가롭고 신기해서 마음에 들었다. 테스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부인이 분부한 볼일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연습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담없에 있는 닭장으로 가서 오랫동안 불지 않던 휘파람 연습을 하려고 입을 오므렸다. 하지만 이전의 휘파람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애써도 입술 사이로 헛바람만 나올 뿐 소리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불고불고 또 불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불던 휘파람이 이렇게도 안 될 수가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돌담을 덮고 있는 덩굴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그쪽을 보니 마당으로 뛰어내리는 꾸부린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알렉 더버빌이었다. 전달묵은 정원사 집 앞까지 안내를 받은 뒤로 그를 처음 보는 것이다. 이봐 사촌누이 난 자연에서도 예술에서도 너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난 담너머로 여태 보고 있었지. 기념탑 위의 조상처럼 휘파랍을 불려고 앞으로 내민 새 빨간 입술 후후 하고 불다가 안 되니까 투덜대던 모습을 그리고 아무리 해도 허탕만 치더군 그래. 잘 안 되니까 그러는지 몹시 짜증을 내는 것 같더구먼. 짜증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투덜대진 않았어요. 아하 아가씨가 뭐 때문에 휘파람 연습을 하는지 까닭을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피리새한테 노래를 가르쳐주라고 하셨나보군. 염치도 없는 어머니야. 닭을 돌보는 것만 가지고는 계집애 일로는 너무 할 일이 작은 줄 아시는 모양이군 그래. 나 같으면 그런 명령은 깨끗이 거절해버리겠어. 그렇지만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내일 아침까지 연습해두라고 그러시던걸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아 그렇다면 내가 한두 번 가르쳐주지. 어머 싫어요. 안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테스는 문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말했다. 바보 같은 일하고 아가씨 몸에 손을 대려는 게 아니야. 자 봐요. 나는 철망 이쪽에 서 있고 당신은 그쪽에 있으니 아가씨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해볼 테니 잘 봐야 해요. 자 입을 너무 오므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봐요. 청년은 몸짓을 하면서 이 붉은 입술을 이라는 노래의 일절을 휘파람으로 불었으나 테스에게는 그 노래의 뜻이 통하지 않았다. 자 이제 한번 해봐. 청년이 말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얼굴은 조각처럼 굳어졌다. 그는 계속해서 재촉했다. 테스는 청년을 빨리 쫓아버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입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멋쩍게 웃어버리고 또한 웃은 것이 속상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다시 해봐. 이번에는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긴장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성공했다는 순간적인 기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환히 웃음 지었다. 됐어 됐어 내가 첫걸음을 이끌어줬으니까 이제부턴 잘 될 거야. 지금 나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참을 수 없도록 유혹을 느껴. 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난 약속을 지키겠어. 그런데 테스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부인의 성격을 잘 몰라요. 반드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새에게 휘판함을 가르치라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난 현재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고 있지만 아가씨는 시키는 대로 동물을 잘 돌보기만 하면 귀여움을 받을 거야. 그럼 잘 있어.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관리인한테 가지 말고 내게 와요. 테스 더버필드가 처음으로 일을 맡아보기 위해 치른 것은 이런 일이었다. 첫날의 경험은 앞으로 계속될 생활의 본보기와 같은 것이었다. 알렉 더버빌의 친밀한 응대는 그를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을 조금씩 없애줬다. 그는 우스운 얘기를 하거나 단둘이 있을 때에는 익살스럽게 사촌누이라 부르거나 해서 그녀가 자기에게 품고 있는 경계신 같은 것을 상당히 풀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호감이나 이전보다 부드러운 마음씨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테스는 옛날에 불던 휘파람 솜씨를 되찾아서 더버빌 부인의 방에서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녀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어머니의 노래가 귀에 익어서 새에게 가르칠 만한 멜로디는 풍부하게 알고 있었다. 뜰에서 휘파람 연습을 할 때보다도 매일 아침 새장 옆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다. 청년이 옆에서 보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태연하게 입을 내밀고 새장에 입술을 대어 열심히 듣는 새를 향해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었다. 더버빌 부인은 수놓은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진 큼직한 다리가 내게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었다. 그 작은 멋쟁이 새도 같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옷장이나 장식품 위에 앉아 배설물로 조그만 얼룩을 만들기도 했다. 어느 날 새장이 나란히 걸린 창가에서 테스는 여느 때와 같이 새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부인이 나가고 없는 침대 뒤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그녀가 방 안을 휘둘러보자 커튼 밑으로 신발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그녀의 휘파람은 떨리기 시작해서 잘 되지 않았다. 만약 숨어있는 자가 있었다면 그녀의 떨리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자기가 들킨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커튼 뒤를 살펴봤으나 아무도 숨어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알렉 더버빌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엉뚱한 생각을 집어치우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어느 마을이든지 그들 나름의 생활태도와 조직과 그리고 독특한 도덕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트렌트리지 마을 금방 여자들의 품행은 특히 나빴는데 그것은 이웃 경사지에 군림하고 있는 뛰어난 인물 알렉의 성격을 말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 마을의 결점은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인데 밭에서 농부들이 주고받는 얘기들은 의뢰 돈은 모아 뭘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또 계산에 밝은 농부는 곡괭이나 삽에 매달려서 한평생 피 땀 흘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늙은 뒤 고울에서 주는 구제기금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계산에 계산에 열중 일수였다. 이들의 가장 큰 오락은 하루 일을 끝낸 토요일 저녁에 약 2-3마일 떨어진 체이스버러의 조용한 주막에서 자정이 넘게 술 마시는 일이었다. 옛날에 흥청대던 이 주막은 독점 상인이 경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는 엉터리 맥주를 마시고 배탈이 난 농부들은 일요일 종일 도록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테스는 매주일 있는 그들의 모임에 오랫동안 끼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가정부인들의 권유에 못 이겨 그녀도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곳의 품삭은 스물한 살이 돼도 마흔 살이 된 부인이나 같았으므로 여자들은 일찍 결혼하는 습관이 있었다. 처음 끼어본 이 모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었다. 떠들썩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양계장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려온 테스에겐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모임에 나갔다. 얌전하면서도 매력적이고 또 여자로서 성숙한 시기에 다다른 테스는 체이스버러 마을 건달 군들의 엉큼한 시선을 끌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그 마을에 가는 일은 있어도 밤에 늦어 돌아오는 길에는 안전을 위해 그녀는 언제나 친구들과 같이 왔다. 이런 생활이 한두 달 지났을 즈음 장날과 축제일이 함께 겹친 9월의 어느 토요일이 다가왔다. 이날은 트렌트리지에서 온 사람들도 다른 때보다 배나 흥겨워하고 있었다. 일 때문에 늦은 테스는 친구들이 떠난 한참 뒤에 혼자서 출발했다. 해가 막 지기 전인 아름다운 9월의 저녁 무렵이었다. 저녁 놀과 푸른색이 뒤섞여서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빛을 발산하여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된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날벌레들만이 춤추고 있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려는 어슴풀의한 대기 속으로 테스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둑어둑할 때 체이스버러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축제일과 장날이 겹친 것을 알았다. 간단히 몇 가지 물건을 산 트렌트리지에 온 농부들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거래 상인의 집에서 저희들끼리만 하는 비밀무도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상인은 건초와 토탄을 매매하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거리의 한쪽 구석 으슥한 곳에 있었다. 그녀가 길을 찾고 있을 때 길 한모퉁이에 서 있는 더버비를 발견했다. 오 아가씨 아냐 이렇게 늦게 여긴 웬일이지 그녀는 길동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잘가 청년은 뒷길로 들어가는 테스의 뒤에서 말했다. 건초 상인 집 근처에 오니까 뒤쪽 어느 집에서 무도곡을 켜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는데 춤추며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춤추며 돌아가는 소리가 음악소리보다 더 컸는데 음악소리만 들리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대문이 열려있어서 어둠 속으로 눈이 미치는 데까지 집안을 통해 뜰 쪽을 볼 수 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 외딴 집이 있는 곳까지 갔다. 밖에서 들리던 음악소리는 그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집은 창이 하나도 없는 건물로 창고로 쓰고 있었다. 열려있는 문에서 노란색 안개 같은 것이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등불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니까 외딴 집 안에서 일어나는 구름 같은 먼지가 촛불에 반사된 것임을 알았다. 그녀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먼지 속의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춤을 추고 있었다. 바닥엔 토탕가루와 다른 물건들의 가루로 된 찌꺼기가 발목까지 쌓여서 그들의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소란하게 춤추는 데 따라서 바닥에 먼지가 일어나 창고 속을 구름이나 안개가 낀 것처럼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먼지가 자욱한 속에 체온과 땀 냄새가 범벅이 되어 마치 식물 가루와 사람의 몸이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활기 있게 춤추는 사람들의 기분에 비하면 처음으로 켜는 바이올린 소리는 너무나 초라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도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고 나선 웃어댔다. 쌍쌍이 뛰어노는 그들의 모습은 높이 매달린 희미한 등불처럼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욕의 신이 요부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염소신이 셀 수 없는 목동신과 함께 맴도는 것 같기도 하며 그들은 가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짝지어 문간에 나왔다. 그들이 문간으로 나오니까 희미하던 모습이 평범한 마을 사람들 얼굴로 바뀌었다. 소박한 트렌트리지 마을 사람들이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동안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토록 변할 수 있을까. 몇몇 술에 취한 사람들은 벽에 기대놓은 긴 의자나 마른 풀단 위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중의 한 사람이 테스를 보고 아는 채 아가씨들은 아가씨들은 루스홀에서 춤추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남자친구를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또 그 집에선 손님들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사다가 여기서 노는 거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사람은 없습니까? 테스는 약간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거의 끝날 때도 됐지. 이번이 끝에서 두 번째 춤일 테니까요.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릴 곡은 끝나가고 있었으나 그만하고 돌아가려는 사람과 더 놀다 가려는 사람으로 갈려서 한 곡을 더 추기로 했다. 테스는 이번에는 끝나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춤은 또 계속됐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처럼 오래도록 기다린 이상 새삼스럽게 혼자 갈 수도 없었다. 오늘은 축제도 있었으므로 밤길에는 여자를 노리는 건달꾼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미리 경계할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딪히는 사건을 겁내고 있었다. 말루트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안았더라도 그녀는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굴은 땀에 젖고 커다란 밀짚 모자를 머리 뒤로 젖혀 쓴 청년이 기침을 하면서 테스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 그의 모자 테는 성자의 후광처럼 등불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할 건 없어요. 바쁜 일도 없는데 내일은 일요일이겠다. 교회 가는 시간에 낮잠을 자면 될 것 아니요. 자 한번 추지 않으시렵니까? 그녀가 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추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춤은 더욱더 열띄어 갔다. 구름 기둥 같은 먼지 속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곡에 맞지 않는 엉뚱한 줄을 퉁기거나 손이 빗나가기도 해서 음악은 가끔 엉망이었다. 그러나 춤추는 사람들은 음악엔 아랑곳 없이 열애들 떠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실증을 느끼지 않는 한 좀처럼 춤상대를 바꾸지 않았다. 춤만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들은 꿈꾸는 듯한 황홀한 기분에 잠겨 발길에 걸리는 것만 없으면 끝없이 계속 될 듯이 춤추고 있을 때다. 벼랑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쌍의 남녀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 위로 건초더미가 쓰러지고 뒤따라오던 다른 한 쌍이 걸려서 그 위에 또 넘어졌다. 창고 안의 가득 찬 먼지 위에 또 다른 먼지가 일고 그 속에서 엉키어 뒹구는 사람들의 팔다리를 볼 수 있었다.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엉켜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게 한 남편한테 소리치는 여자의 안칼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세대기였는데 애정이 아직 식지 않은 신혼부부가 춤추는 광경은 트렌트리지 마을에선 흔히 있는 일이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식어가는 애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흔히 짝지어 춤을 추었다. 마당의 어둠 속에서 큰 웃음소리가 테스의 등 뒤로 들려오고 그 웃음소리는 창고 안에서 낄낄대는 웃음과 어울렸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빨간 담배 뿔이 보였다. 알렉 더버빌이 홀로 서 있는 것이었다. 청년이 불러서 테스는 마지못해 그에게로 다가갔다. 아가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그녀는 집에서 늦도록 일하고 또 길동물을 찾아 오래 헤매느라 너무 피곤했으므로 밤길이 무서워 길동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들은 아직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기다릴 생각이 없어요. 그렇고 말고 더 기다릴 수 없지. 오늘은 내가 타고 온 말밖에 없지만 당신이 루스홀로 온다면 마차를 대절해서 집까지 바래다 주지. 테스는 그 말에 귀가 솔게 됐으나 그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 남아 있어서 늦더라도 친구들을 기다렸다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내가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를 찾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도도한 아가씨.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도 급히 돌아가야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웬 법석들이야. 그가 밝은 곳으로 나가진 않았으나 어떤 사람은 더버비를 알아봤다. 청년이 그곳에 있는 걸 알자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이 담뱃불을 다시 붙여물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트렌트리지 마을 사람들은 함께 출발하기 위해 다른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한 곳에 모였다. 모든 짐과 바구니도 한 군데 모았다. 준비가 끝나고 30분쯤 지나 교회의 종이 11시 15분을 알렸을 때 이들은 언덕으로 뻗은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하얀 모래 땅이 3마일이나 계속되는 길은 달빛을 받아 오늘 밤은 더 유난히 희게 빛나고 있었다. 테스는 마을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 이 사람 저 사람 과 이야기하면서 걸었다. 술을 많이 마신 남자들은 시원한 밤바람을 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살결이 검고 욕지거리를 잘하며 얼마 전까지도 더버빌과 사이가 좋았던 카 다치 다이아몬드의 여왕이란 별명을 가진 그녀의 동생 낸시 그리고 무도장에서 넘어진 일이 있는 새색시 등 남자의 못자는 그녀들의 술 취향 걸음거리는 웃음이 절로 나오도록 망측했다.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녀들의 술주정이 고약하게 보였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도 나쁜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창적이며 깊이가 있는 사상을 이루었고 규모 있고 즐겁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나 별같이 의기양양했고 달과 별은 자기들처럼 정열의 불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테스는 아버지의 술주정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꼴을 보자 달밤을 즐기려던 기분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큰길에서부터는 서로 흩어져서 걷고 있었는데 맨 앞에 가던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려고 애쓰는 동안 다시 한군데로 몰렸다. 문을 열려던 사람은 스페이드의 여왕이란 바로 카라는 여자였다. 어머니에게 드릴 자파와 자기 옷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쓸 다른 물건들을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바구니는 크고 무거웠다. 그녀가 두 팔을 허리에 버티고 걸을 때마다 바구니는 중심을 잃고 떨어질 듯 흔들거렸다. 어머 카다치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뭐지 모두가 칼을 쳐다봤다. 머리칼이 흘러내린 거야. 그건 머리칼이 아니었다. 바구니에서 천천히 흐르는 물줄기 인데 잔잔한 달빛 아래 번쩍이는 매끄러운 뱀처럼 반들거렸다. 이건 당밀이야 자세히 보던 부인이 말했다. 그건 당밀이었다. 카의 할머니는 그걸 무척 좋아했다. 양봉을 해서 벌꾼은 많았으나 당밀을 더 먹고 싶어 함으로 그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갖고 가던 길이었다. 그녀가 바구니를 황급히 내려보니 당밀이 든 병이 깨져 있었다. 그때 그녀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큰소리로 웃었다. 약이 머리끝까지 오른 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자기 혼자 처리하려고 당장 생각나는 대로 막 일행이 가로질러 가려는 밭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잔디 위에 벌렁 누워서 등을 좌우로 흔들어 비비기도 하고 팔꿈치를 땅에 대고 몸을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윗옷의 얼룩을 떨어버리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카가 하는 짓을 보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 그들은 맥이 풀려서 농장의 문과 기둥과 그리고 지팡이 등에 기대기도 했다. 여태까지 침묵을 지켜오던 우리의 여주인공도 그들의 소란한 소용돌이 속에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웃는 것을 보자 오랫동안 쌓였던 경쟁의식이 머리를 쳐들어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카는 벌떡 일어나 증오의 대상인 테스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이 왈페 같은 년아 잘도 비웃는구나. 남들이 웃는 걸 보니까 참을 수 없었어. 그녀는 아직도 킥킥 웃으면서 사과했다. 네가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지금은 제일인 줄 알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너 같은 년 둘이 덤벼도 문제없단 말이야. 날 좀 봐. 자 맛을 좀 톡톡히 보여줄 테니. 테스가 떨고 있는 앞에서 피부가 검은 여왕은 우돗을 벗어 젖었다.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 원인이 윗옷에 있었으므로 그녀는 벗어 던지면서 쾌감을 느꼈다. 드디어 그녀는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목덜미와 어깨와 그리고 팔을 달빛 아래 드러냈다. 기름이 흐르듯 반질반질하고 아름다운 몸집은 마치 프락시델리스의 작품 같았다. 그것은 피둥피둥하고 건강한 시골 아가씨의 아름다움이었다. 칸은 주먹을 불끈지고 테스에게 대들었다. 테스는 당당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덤벼도 당신같은 사람하고 싸움은 안해요. 당신이 그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이따위 하찮은 사람들과 같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을 한대 묶어서 말한 것 같은 이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재수 없다는 듯 테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카에게 의심받을 만큼 더버빌과의 관계가 수상한 다이아몬드의 여왕은 카와 함께 테스를 공격했다. 평소에 얌전하던 대여섯 명의 여자들도 춤추던 흥분이 아직 남아서 그런지 들뜬 기분을 그들과 장단을 마쳤다. 테스가 까닭없이 욕먹는 것을 안 여자들의 남편이나 애인들은 그녀의 편을 들어 화해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싸움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다. 테스는 약도 오르고 창피하기도 했다. 갈 길이 쓸쓸하다든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등의 걱정은 까마득히 사라지고 지금은 오직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이곳에서 빠져나가려는 생각뿐이었다. 자기를 공격하던 여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은 내일만 되면 후회할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일행은 이제 모두 들판으로 들어섰다. 테스는 그들에게서 빠져나가려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길 옆으로 두른 담장 한쪽에서 발자국 소리도 없이 말탄 사람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의 일행을 훑어보던 그 사람은 알렉 더버빌이었다. 대관절 어찌 된 영문이야?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도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었다. 그는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살금살금 다가와 그들의 하는 짓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테스는 일행과 떨어져 문쪽으로 가까이 서 있었다. 청년은 그녀에게 몸을 구부려 속삭였다. 자 빨리 내 등 위로 올라타요. 저 떠들어대는 무리들을 순식간에 앞질러버릴 테니까. 그녀는 기절에 넘어질 것만 같았다. 여자들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긴장됐던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이전에도 청년의 호의를 거절했듯이 역시 동행이나 친절을 거절했을 것이다. 쓸쓸한 방길만이 그녀의 적이었던 들 청년의 친절을 받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한 걸음 뛰어오르는 것만으로 적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승리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그의 등 뒤로 말에 올라탔다. 다투기 좋아하는 술주정꾼들이 일어난 일을 눈치챘을 때엔 그 두 사람은 이미 멀리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할 무렵이었다. 스페이드의 여왕은 옷에 묻은 당밀도 잊어버리고 다이아몬드의 여왕과 술취한 새색시 옆에 서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사라져버린 길쪽을 그들은 한참 바라봤다. 술이 취하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여기서 시시덕거릴 수도 없는 이 남녀들은 밭두렁길로 발길을 재촉했다. 밤이슬을 듬뿍 맞은 그들의 머리는 달빛에 반사돼 우유빛 광윤이 그들 머리에 붙어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내뿜는 술 냄새는 밤안개의 일부분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와 신비로운 달빛과 포근한 대자연과 술에 취한 인간의 정열이 잘 조화되어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말을 달렸다. 테스는 위험을 벗어난 기쁨에서 청년을 꽉 잡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도 무엇인가 불안한 것 같았다. 어때 테스 멋있게 빠져나왔지? 네 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지? 테스 어째서 내가 키스하는 걸 언제나 싫어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봐요. 그게 정말이야? 당신 하는 짓이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흠 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 알렉은 그녀의 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테스가 무슨 말을 해도 태어난 척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아가씨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왜 잠잠고 있었지? 그 까닭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시네. 난 이곳에서 멋대로 행동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치근거려서 아가씨를 못살게 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뜻대로 그러신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그랬지? 여러 번이요. 시쯤이 될 필요는 없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그랬던가?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말은 상당히 많이 달렸고 초저녁부터 퍼지기 시작한 흐린 안개가 낮은 지면에 자욱이 퍼져서 그 일대를 덮어버렸다. 안개는 공기가 맑을 때보다 더욱 달빛을 가렸다. 길이 어두워서 그랬든지 마음을 놓고 있거나 졸려서 그랬든지 간에 트렌트리지로 가는 갈림길을 훨씬 벗어난 사실과 또 알렉이 일부러 그 길을 피했다는 사실도 테스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이 고단했다. 한 주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꼬박 서서 일을 했다. 그런데다가 지난 밤에는 3마일이나 되는 체이스버러까지 걸어갔고 저녁도 굶으면서 3시간 동안이나 길동물을 기다렸으며 또 돌아오는 길엔 한참 동안 걸었고 싸움 때문에 흥분했었다. 거기에다 말은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어서 어느 한시가 다 됐다. 어느덧 한시가 다 됐다. 그러나 그녀가 꾸벅꾸벅 존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깜빡 잠이 들었을 그 순간에 그녀의 머리는 조용하게 청년의 등에 기대어졌다. 더법일은 말을 멈췄다. 발 디딤에서 발을 빼고 그녀의 몸을 받쳐주려고 몸을 옆으로 돌려 그녀의 허리를 휘어 감았다.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테스는 몸에 밴 방어심에서 순간적인 동작으로 청년을 뿌리쳤다. 말은 힘이 강했으나 다행히도 가장 온순한 것이었으므로 청년은 비틀비틀 하면서도 겨우 낙마를 면했다.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야.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려고 그런 거지. 그녀는 의심쩍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여겨지자 부드러운 태도로 상냥하게 말했다. 불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 하고 그는 노발대발했다. 이게 무슨 꼴이람. 너 같은 계집애한테 핀잔을 받다니 날 뭘로 하는 거야. 석 달이 다 되도록 나를 조롱하고 피해 다니며 창피만 줬지. 난 이제 더 참을 수 없어. 전 내일 집에 가겠어요. 안 돼. 보낼 수 없어. 알겠지? 한 번 더 말하겠는데 나를 믿는다는 증거로 내 품에 안겨보란 말이야. 우리 둘밖엔 아무도 없어. 자, 어서. 우린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 널 사랑한다는 것도 알지? 너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자라고 난 생각해. 넌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너를 사랑해선 안 될 이유라도? 테스는 급히 몸을 피하고 못마땅한 녹이찬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거북하게 몸을 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난 몰라요.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어떻게 좋다든가 싫다든가 말할 수 있어요. 청년은 마음먹은 대로 테스를 끌어안아 이 사건은 일단 해결됐다. 그녀도 이젠 그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런 뒤 두 사람은 말등에 가로 걸터 앉아서 슬슬 돌았는데 갑자기 테스는 엄청난 시간 동안 말을 몰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이스 버러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말이 느리게 걷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또 자세히 보니까 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샛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겁이 났다. 어? 어머나 여기는 도대체 어디예요? 숲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숲이라뇨 어느 숲이죠? 큰 길에서 아주 벗어났어요. 체이스 숲의 일부야. 영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숲이지. 이렇게 멋있는 밤에 좀 천천히 간다고 해서 나쁠 게 없잖아.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믿을 수 없을까요? 타이르는 듯 하기도 하고 두려워 하는 듯한 말투로 테스는 말했다. 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도 있었으나 그녀는 자기를 껴안고 있는 청년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잡아 젖혀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아까 뿌리친 것이 미안해서 당신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품에 안겼는데 아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이거 놓으세요. 내려서 걸어가겠어요. 이것 봐 날씨가 개었어도 혼자선 갈 수 없어. 굳이 알고 싶다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트렌트리지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안개가 짙을 때는 숲속에서 길을 잃기 쉽단 말이야.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제발 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려만 주세요. 부탁 해요. 좋아. 전 그렇다면 내려주지. 그러나 조건부로 말이야. 이렇게 의숙한 곳으로 아가씨를 끌고 온 이상 설사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할 책임이 나한테 있어. 짙은 안개 속에서 혼자 집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여기가 어디쯤인지 나도 확실히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마일 옆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면 기꺼이 여기다 내려주지. 내가 이 근방의 길이나 집을 찾아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널 붙들지 않겠어. 내가 돌아오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는 걸어가든 타고 가든 그건 너희 자유야.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강제로 키스를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재빨리 말 등에서 먼저 미끄러 내리고 성년은 반대쪽으로 뛰어내렸다. 말고삐를 찾고 있을까요? 아냐 그럴 필요는 없어. 오늘 밤엔 지쳤으니까 안 잡아도 괜찮아. 알렉은 씩씩거리며 숨을 거칠게 쉬는 말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는 말머리를 숲으로 향하게 하고 큰 나뭇가지에다 곧비를 묶었다. 그리고 마른 풀이 쌓인 곳에다 그녀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자, 여기 앉아. 가랑잎은 아직 습기가 차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말이나 지켜주면 그만이야. 그는 몇 발짝 걸어가더니 돌아섰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어떤 사람이 당신 아버지께 조랑마를 선사했다더군. 주신 사람은 당신이지요? 더버빌은 머리를 끄덕였다. 지금의 경우에 이런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 어색한 마음에 신경을 쓰면서 그녀는 소리쳤다. 그런 일을 해주시다니 뭐라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겐 장난감을 주었지. 아, 아이들에게까지 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무척 감동하여서 속삭였다. 난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편이. 그건 무슨 까닭이지? 아, 그런 걸 물으면 곤란해요. 테스, 당신은 조금도 날 사랑하지 않는군. 선물을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섭섭하겠지만 사랑한다고는 그녀는 자기에 대한 청년의 정열을 생각하자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이 방울방울 흘렀다. 아, 울음을 멈추지. 응, 아가씨. 자, 여기 앉아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녀는 그가 쌓아준 마른 풀더미 한복판에 순순히 앉았다. 그녀는 몸을 약간 떨고 있었다. 추워? 네, 조금. 청년은 손가락을 그녀의 몸에 가져다 댔다. 그러자 손가락은 큰 물결 속에 가라앉듯이 빠져들었다. 살은 말랑말랑했다. 아, 엷은 못슬린 옷만 입었군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이건 제 담벌라들이 여름옷이에요. 집에서 나올 땐 이 옷이 무척 따뜻했었는데 이렇게 늦도록 말을 타고 돌아다니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9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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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기온이 기온이 꽤 내려가는 법이야. 가만히 있자. 그는 자기가 잊고 있던 가벼운 외투를 벗어 다정스럽게 그녀를 감싸줬다. 아, 자, 이젠 됐어.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내 빨리 돌아올 테니까. 그녀의 어깨에 덮어준 외토의 단추를 끼워주고 그는 숲속에 면사포를 친 듯한 안개 속을 뛰어들어갔다. 그가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는지 나뭇가지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인기척은 조그만 새가 바스락거리는 정도로 적어지다가 아주 조용해졌다. 달은 기울어지고 희미한 빛이 사라져가고 테스가 가랑잎 위에서 잠들었을 때 사방은 어둠에 쌓여버렸다. 그동안 그는 자기들이 체이스 숲속의 어디쯤에 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빗달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는 조금이라도 오래 테스와 함께 있고 싶은 욕심에서 닥치는 대로 말을 몰아 한 시간 가량이나 돌아다닌 것이다. 너무 돌아다닌 말에게도 휴식이 필요했으므로 청년은 서둘러서 방향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고개를 넘어서 길이 잇다운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눈에 익은 길가의 울타리 있는 곳까지 왔고 그는 비로소 위치를 판단했다. 그는 발길을 돌려 테스가 기다리는 쪽으로 향했다. 그는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양팔을 앞으로 벌려 더듬어 나가야만 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있던 장소를 바로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몇 번 그 근방을 헤매던 끝에 바로 옆에서 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뜻밖의 자기의 외투 소매가 발에 걸렸다. 테스 하고 더버빌은 불렀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사방은 완전히 어둠에 쌓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희미한 것이 자기 발 있는 곳에 보였다. 그것은 가랑잎 위에 누워있는 테스의 흰 옷이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더버빌이 몸을 구부리자 세근세근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숨결이 얼굴에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더 바싹 몸을 구부렸다. 깜짝할 사이에 그의 뺨은 그녀의 뺨과 맞닿았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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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잠들었고 속눈썹 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어둠과 고요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태고쪽부터 내려오는 체이스 숲의 주목과 떡갈나무가 높이 솟아있었다. 그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포근한 새벽잠을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주변에선 산토끼들이 살금살금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테스를 지키는 천사는 어디에 갔으며 그녀가 순진하게 믿어오던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아마도 저 빚고기를 잘하는 티시베인들의 신처럼 무엇인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거나 정신이 팔렸거나 아니면 여행 중이었거나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얇은 비단결 만큼이나 연약하고 티없는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의 몸에 마치 무슨 운명이기나 한 듯 왜 저 추잡한 무늬를 찍어야 하며 이렇게 추잡한 자가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고 못된 남자가 착한 여자를 못된 여자가 착한 남자를 제 것으로 삼는 일이 허다함은 어희된 까닭인지 수천년을 두고 연구한 철학자들도 아직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눈앞에 닥친 이 비극에는 사실은 인광보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고 할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테스 더비필드의 몇 대조 조상인 자가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서 의기양양하게 개선했을 때 그들 중 어떤 자가 시골 처녀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거친 방법으로 욕망을 채웠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다는 건 신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도덕률이 될지 모르지만 보통 인간들에게는 이런 일은 비난받을 일이다. 테스의 고향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서로 운명으로 돌려 이미 그렇게 되도록 돼 있었는 걸 하고 말한다. 이런 사건의 억울한 점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다. 트렌트리지 마을의 양계장에서 운명을 시험해 보려고 어머니 곁을 떠난 주인공 테스의 성격은 헤아릴 수 없는 사회의 모순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버렸다. 아멘